할 거야? 아니, 그건 아니지. 할 거야, 할 거야? 할 거야, 할 거야. 아니, 이거 더 하고 마시고, 얘네들은 그냥 하고 싶어서 안 할 거야. 잠깐만, 잠깐만. 1등, 2등, 3등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? 나 안 봐봐. 태훈 씨. 아니, 왜 우리가 2등을 해야되는 거야? 태훈 씨, 할 거야? 이 게임이 끝났다, 이거. 내가 봤을 때 벌칙이 좀 그렇긴 해. 태훈아, 할 거야? 우리가 2등 해도 우리가 꼴등이야. 너 몇 점이었어? 아니, 지민아. 아직 모르는 거야. 괜찮아, 우리가 이겨야. 하지 마, 하지 마. 태훈아, 할 거야? 하지 마, 우리가 이겨. 우리가 이겨. 아니, 태훈아. 우리 5점 받고, 15점 받아도. 자, 너의 의견을 들어줄 거야. 자, 태훈아, 할 거야, 말 거야? 아니, 하지 마. 하고 싶어? 해, 그러면.